3도천변 알겠습니다 어 저 반짝거리는거있다 반짝거리는거 어... BJ님이 안죽으면 다행이라고? 아 진짜로? 그만큼 어렵습니까? 류가 많이 어려운가봐 리우 더럭거름나보네 어 어 키루씨 꼬마아가씨의 행적은 안해냈어요 요카마입니다 역시 사화가 얽혀있는게 틀림없어요 역시 사화가 야식 3도천변으로 3도천변으로 아 반지샀던곳에? 아 알겠습니다 아 전당포 말씀하시는거죠? 전당포 마르쉐말고 그 전당포 뺏겨 훔쳐가지고 도둑맞아가지고 찾았던곳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아 저 아니구나 아 여기구나 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빡신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뱅 뱅 뱅 뱅 욕함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군 그 사화라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키류 키류 준비가 되면 말이죠 자동차로 욕함으로 갈테니까 자 준비를 해야되죠 약국가서 그거 사야되나? 약국가서 사가지고 다시 와야되나요? 어 알겠습니다 자 쭈욱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약국으로 여기죠 자 그 피 한 번에 쭈욱 그 완전 만다운 차는거 사야된다 말씀이신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채울때 이거 스트미나 X로 채우지 말고 크게 회복시켜주는거 이거 사야되나? 아니면 이거 사야되나?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럼 아 X로 다 사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이렇게 사야되네 열게 사고 고고 자 사고 나 피부터 채야지 피만 다운을 채우고 한개 더 사야지 가자 이 집은 소금구이가 참 맛있더라구 아 맛있어 경험치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일석이조입니다 돈이 더 난다는거 흐흫 예 예 음식 같은거만 먹지말고 다른 메뉴를 먹어보라고 왜요 그것도 달라요 다른 메뉴도 먹어야 아 cp 아 cp 아 아 그것도 cp랑 또 연관되는구나 요코하마로 갈준빈 됐어 예 됐습니다 알아서 그럼 욕함으로 가자 하하하하 그래 얼른을 빼앗았구만 네 지금 중화가 본부에 감금했습니다 이제 지난번 약속 지켜주시는 거겠죠 그래 그쪽 사화에는 30이면 되겠지 30 그럼 시마노씨는 70인가요 아니 우리도 50 그럼 나머지 20억은 5명 왔나 뭐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제 5대 오미에랍의 테라다 잘 부탁드립니다 니시키야마한테 얼라의 정보를 가져온게 바로 이 테라다이 아니겄나 나머지 20은 이쪽 몫이기라 아 그랬군요 니시키야마 아직 저분과도 못하는 새파랗게 어린놈들한테 내가 자리를 내줄것 같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사람도 참 대.. 진짜 비열하다 잘 저장 됐고 구장입니다 구장 타란 참머래 풍대신칭 없고 러우카로 사화까지 얽혀들다니 에 걱정마 키리아 펜던트는 몰라도 놈들이 하루카한테 해코지 할 이유는 없잖아 다테씨 하루카는 본적도 없는 엄마를 찾아서 혼자서 카모로 철을 찾아왔습니다 9살 여자애가 말입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그래 하루카가 저를 떠나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10년 전 이를 떠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한 일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때 기분을 지금 생각하면 동아쳤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짊어질 운명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그걸 지켜볼 용기가 없어서 저는 녀석의 인생을 억지로 바꿔버렸다고요 하지만 마음만 구속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죠 운명을 거스른 제 선택은 옳았다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인간은 어떤 벽에든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미즈키가 죽고 하루카는 그 작은 몸으로 이를 암물고 견뎠습니다 그 애가 운명과 싸운다면 저는 그 애를 위해 목숨을 바칠겁니다 크.. 멋있다 주인공 진짜 자 요카마에 왔습니다 이곳이 사와의 아지트 그렇습니다 다테씨는 하루카의 경찰 수사 쪽을 알아봐 주십시오 혼자 들어갈 생각인가 미안하지만 지금 다테씨 상태로는 방해만 될 뿐이라서 하.. 전국을 찌르는구만 알았어 죄송합니다 흐.. 죽지마라 키리아 손님 한분이십니까? 라우카롱에게 전해라 키리오 카즈마가 만나러 왔다고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손님 어여! 어, 어, 어. 어 미쳤어. 어, 저 사람 무슨 잘못이야. 어, 이거, 풀써 패스떨이 떨리는가봐. 자 사와 조직원 사와 조직원과 대결입니다 어찌부터 칼들었어 이 자식들 비겁하게 칼들고 싸우다니 자식들 자 죽었어 한명 죽었고 어 뭐야 야 자식들 끝이 없잖아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어 칼이 빨리 칼이 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아 아 또 나왔어 와 왜 끝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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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칼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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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던지 말고 칼집어라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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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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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이 씨 칼 봉 돌리지마 이씨 정신 사라오니까 이 자식아 아 아 봉돌리지마라구 짜식아 어우 씨 자 태블루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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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 아 아야야야야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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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태블루 좋아 태블루 좋아 아 좋습니다 다음 누구냐 다음 어딨어 뭐야 이 자식 어 뭐야 잡았어 간다 오우옵 와 너무 쎄다 진짜 와 개쎄다 진짜로 그 아 여기가 열려가는구나 오 주방이다 오우야 오케 아프겠다 끝났어 그대로 에이 에이 오 점점 센 애들만 들어온 것 같애 에어뜻게 아아 무섭게 어 헤롱헤롱 어헤롱헤롱 어헤롱헤롱 어 아아 이 야식들 잡아서 아아아 오오오 야 불 야 불 야 저 불 자 추웠어 오오오 야 오 냉장고 오오 야 냉장고 문에다가 착건이 어딨어 착건이 11쇼 착건이 어딨어 여긴 말하는건가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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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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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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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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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가자 다 죽었어 이 자식 오오오 아 버렸어 아 아 하르카 하르카 아 못들어간다고 슬슬 올거라 생각했지 길이 오케 하지마 12년만이군 라우카론 왜 당신까지 시마노씨에게 부탁을 받았거든 제법 큰 비즈니스도군 나는 그런 냄새를 아주 잘 맡지 당신도 100억을 당신도 100억을 흥 니놈들은 이 아이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해 시마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건달들은 정말 머리가 나빠 벤던트는 어떻게 됐지 이미 팔아넘겼어 니시키야마에게 니시키야마에게 인색한 시마노에게 팔순 없지 그럼 이제 그 아이에겐 볼일 없을텐데 반대야 우리는 이 아이만 있으면 돼 뭐 무슨 뜻이야 잡담은 여기까지 하지 나는 힘으로 사활을 거머쥔 남자다 오오오 칼들었어 아 저 창이네 오오오 와라 마피아의 무섬을 보지마 아 이 사람이 중국 마피아 그 사람이구나 사와 중국 마피아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사와 총통 라우카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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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리네 또 돌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잠시만 피 어 오우 오우 씨 아! 이 자식이면 안되겠소 어? 형님! 쌍칼입니다! 좋다! 이번엔 쌍칼이구만! 짜이요! 이 자식이 쌍칼 치사하게! 난 맨손으로 싸운다 와아아아! 빠세이! 파일드라이버 자 임권이랑 서서히 반갑습니다 오! 별풍선 5개를! 아 감사합니다 임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개 팬클럽가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딱 들어오시자마자 또 5개가 서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 크로스라인 자 잡았고! 자 들어서 또 한번더 엄청난 파일드라이버! 오우야 아 초필살기 파일드라이버! 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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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식이 아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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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리고 나서 잡아야되겠다 좋아요 아아! 오! 근데 잠깐만 레더비치 맨손이네? 맨손으로 싸우네? 스타일 간천색이요? 지금 스타일... 스타일 뭐였죠? 아아! 아아! 몰아넣고 배 떼지! 그리고 머리! 파악! 하하! 노란색이네 노란색! 노란색이야! 아닌데? 저거 아닌데?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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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머리 때리고! 오우야!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여기 뭐야 이거? 됐어! 잡았어! 아! 풀렸어! 풀렸어! 그렇지!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야! 진짜 멋있다! 자 우려와 달리 한방이 끝났어요! 아! 멋있다! 아저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하루카! 오오! 경찰이에요! 자! 유괴범으로 몰렸었죠! 기록하지만 유괴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아! 말도 안되지! 어째서 그게 유괴야! 유괴야! 수도! 자네도 받지 않는 애! 그 애는 녀석에게 유괴당한게 아니야! 뭐라 하셔도 생각 없습니다! 다테씨! 무슨일이든 무슨일이든 키루는 붙잡히게 되있어요! 다테씨! 분명 말해줘! 손 떼라고! 그럼! 지금! 잔잠아!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또 구치소 가는? 어? 아! 뭐야 이게! 지금! 지금 경찰쪽이랑 니시키야마랑 지금 손잡고 지금 썩을대로 썩었어요! 키루 완전 동네 오지랖아! 맞아요! 진짜 그러고보면 진짜 오지랖아! 미안해요 아저씨! 이렇게 만들어서 나 실은 아저씨와 함께 있고싶어 있고싶어요 그치만 더이상 아저씨를 귀찮게 하면 안될거 같아서 바보구나 넌 내가 너를 귀찮게 할거라고 생각했어? 도즈마용 스킬 어 배우고싶은데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들 완전 순삭이라고? 아 진짜로? 도즈마용이 오케이 도망가자 키루 오! 뭐야 이거 도망가자고? verste우고 오케이